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대처 방법이 조금 궁금하시다면 전화와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그런 해결법들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주셔가지고 종목 고민들 끙끙 앓지 마시고 저와 함께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화를 많이 주시길 바라면서 시장부터 체크하고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 반등이 나갔어요. 코스피가 0.78%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03%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갔는데 이건 반등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보합권으로 끝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이 정도쯤에서 반등이 나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초반이 되었든 중반이 되었든 후반이 되었든 다음 주는 약간의 약반등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특히나 오늘 밤에 미국 장세가 어제 조금 급락하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나라 시수도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왕이면 2750포인트를 좀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갔으면 참 좋았는데 거기를 무너뜨리면서 반등이 나가서 사실 정고점까지 올라간다거나 다시 상승세로 막 쭉쭉 치고 올라간다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제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좀 버틴다 정도겠죠. 여기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만약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이제 반등이 나가면서 우하향 곡선이라고 합니다. 차트 모양 자체가 이렇게 밀리는 형태가 진행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지금 조정세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주들 차익 실현매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금 궁금해할 만한 종목이죠. SK 하이닉스인데요. 이제 주가가 좀 빠져내려가다 보니까 매수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매수세 때문에 오늘도 조금 버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고점이 있다가 떨어지는 종목들, 한때 핫하다가 떨어지는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다는 뉴스가 나오긴 좀 힘들죠. 그래서 지금도 실적이 좋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처럼 사실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매수 방법은요. 사실 4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급등 나왔다가 빠지는 종목 샀다가 물리는 분들이 몇 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만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에코프로도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에코프로도 한때는 정말 잘 나갔었습니다. 나도 왕년엔 되게 잘 나갔던 종목이야라는 건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작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고점에 쫙 이렇게 있다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갔었죠. 그런데 조정이 들어갔을 때 이 언저리에서도 실적은 여전히 잘 나온다. 작년 9월과 10월에도 실적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간다 더 간다. 지금 단순 조정이니까 담아야 된다. 사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여기에 산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아직까지도 올라오질 못하고 계속해서 빈둥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때 잘 나갔던 종목들이 꺾여 내려갔을 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다거나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거를 단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3% 2% 수익 내려고 들어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장기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 모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겠죠. 2차전지도 그런 식으로 모아가시다가 물렸고 반도체도 그런 식으로 모아가다가 물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게 하다가 물리셨고 바이오 관련주들도 그렇게 하다가 물리셨고 남북 경협주들도 그렇게 하시다가 물렸죠. 매번 그렇게 하시다가 물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는 해는 지게 돌아 이거는 들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아비기환이라고 하죠. 서로 팔려고 난리가 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주지 않으면 그들은 팔 수가 없고 더 비싸게 팔 수가 없는데 자꾸 사주니까 이거를 19만 원에서 팔 수 있고 20만 원에 팔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미리 싸게 들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24만 원, 25만 원에 팔지 못했어도 지금 팔아서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건데 이걸 잡아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보려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은 저는 차익 실현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랠리를 펼쳐나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다. 다음 세대, 다음 타자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 타자는 후보군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가 급등 나오기도 하고 잠깐 쉬고 있는 화장품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바닥에서 머리를 살살살살 들어올리고 있는 게임 관련주가 주도주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든가 다양한 테마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를 내가 잡지 못해서 약간 소외감을 느끼셨다면 다음 테마는 내가 잡을 수 있도록 아래쪽에서 뭔가 매집을 하거나 조금 종목을 잘 선정해서 기다리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차익 실험 매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랠리를 펼쳐나가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거고요. 작년에도 2차전지가 조금 이렇게 급등 나오고 로봇 관련주랑 같이 올라갈 때 그때 올라왔던 기업들이 빠져내려가면서 지수가 강하게 밀렸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기술주들의 차익 실험 매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역시나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방어적으로 투자라고 한다고 하면 역시나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을 과감하게 챙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도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수익 난 종목을 일단 절반 팔았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무조건 칭찬부터 하고 시작을 하죠. 정말 잘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팔지 않았다라고 하면 파는 것은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생각하고 파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팔아야 한다. 수익은 챙기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방어적인 투자입니다. 물론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 올라가면 수익이 나서 더 좋겠지만 그 욕심을 버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고 그것만 잘 버리시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장에서도 훌륭한 전략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렇게 해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다면 최대한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이렇게 조정 장세가 들어갔을 때 손절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손절 고민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최악의 방법입니다. 매도는 지수가 올라가고 있을 때 내 종목이 반등 나갈 때 하는 게 제일 좋지 내려가고 있거나 내려와 있는 도중에 손절하게 된다면 그걸 다시 메꾸기 위해서 다른 매매를 한다면 사실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실패한 것을 다른 매매로 뭔가 메울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없다면 괜히 손절했다가 내 투자 자금만 작아지게 되고 그 적은 금액으로 또다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수익금도 지금 투자 금액으로 한 것보다 훨씬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점점 내 복구, 원금 복구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 내 밑빠진 계좌에 물 붓기처럼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조정 장세에서는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고요. 현금이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겠죠. 언제 하냐면 다 빠지고 난 다음입니다. 아직까지는 덜 빠졌죠.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게 좋고요.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지수가 저는 많이 내려가면 추가 매수할 기회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는 분들은 많이 내려가기를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금이 없는 분들은 어쨌든 지금 이렇게 조정이 끝나고 올라갈 때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다시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지만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굳이 손절하실 필요 없이 오히려 기다리셨을 때 손실을 더 많이 줄여서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서 팔아서 다른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종목에 따라서 추가 매수가 필요하고 또는 손절이 필요하거나 매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 고민들 끙끙 앓지 마시고 저와 함께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 끙끙 앓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 보면 살까 말까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실 때 뭔가 행동을 하고 전화하시는 것보다는 02377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역시나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릴 거기 때문에 많이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하반기에 저는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만 본다 하더라도 그 사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많은 금융사 또는 중소기업들에게 부도를 안겨다 줄 수 있는 엄청난 큰 이슈입니다. 이걸 잘 해결하지 않는다면 역시나 하나의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리스크가 터져나가게 된다면 그때는 속수무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이런 시기 아직까지 장세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버티면서 반등의 여지를 남겨두고 탈출의 기회를 잡고 이렇게 제공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종목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본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방치하시더라고요. 내 종목이 어떻게든 되겠지 기다리면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담받고 안 받고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저는 지금까지 10년간 상담방송을 진행을 해봤지만 요 근래 1년 동안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진짜 여러분들이 기를 쓰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경각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화를 받으면서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고민들을 풀어가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두산 로보틱스요. 두산 로보틱스고요. 매수가량 비중이요? 네, 매수가 8만 3천은 30%요.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네, 네. 최근에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요즘 같은 시장에는 자꾸 사가지고 종목을 자꾸 사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장 자체도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제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눈 자체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시면 10개 중에 7개가 올라갈 때 선택하는 것과 10개 중에 1개가 올라갈 때 올라갈 종목을 선택하는 건 난이도가 좀 완전 다르겠죠, 그죠? 네. 지금 시장에 올라갈 종목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리고 올라갈 종목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 타이밍을 잡기도 굉장히 어려운 게 급등락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빠졌으니까 이 정도쯤에 사면 되겠지라는 그 약간 눈대중으로 사시거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막연함으로 하시게 된다면 지금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도 신규 상장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 자리가 고점 라인에 속하다 보니 사실 이게 나쁜 겹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협동용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다 보니까 나쁜 겹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이름만 협동 로봇이지 외출만 보더라도 외출이 잘 나오고 있는 건 아니고요. 로봇이 지금 우리가 많이 보이거나 많이 쓰이진 않잖아요. 휴게소 같은 데 보면 커피 만드는 로봇이 이렇게 팔같이 생긴 거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커피를 잘 시켜먹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아무래도 조금 저도 생각에는 그래요. 뭔가 맛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직까지는 마음속에 딱 시켜먹어야지 로봇이 만든 커피 진짜 맛있겠다 이런 느낌까지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만 하더라도 그렇고 수많은 투자자들 또는 수많은 그냥 일반 사용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시피 로봇이 상용화될 때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그 걸리는 과정을 지금 이 가격에서부터 장기로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주가가 빠지고 저가로 빠진 다음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생각보다 얘가 주가가 싸다. 이럴 때 하는 게 투자인 거지 그냥 지금 이렇게 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것은 그냥 노름판이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노름판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노름판에서 도박을 잘해요, 실력이 있으면. 룰도 잘 알고 그러면 그 실력이 있으면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도박장 가서 돈을 거의 다 잃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 시청자님처럼 매매하시게 된다면 차트를 보니까 고점에 지난번에 10만 원까지 갔던 게 빠졌고 조금 안 빠진 것 같다, 사봤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다가는 큰일 난다 이거예요. 요즘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거 그냥 지금은 들고 가시되 장이 안 좋아서 밀리기도 했고 일단 단기반 등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기서 지난번에 저점을 잡고 있던 자리가 7만 원 자리 정도쯤에서 이때까지 저점을 잡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가준다면 아마 시청자님 본전까지는 한번 와줄 것 같은데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7만 원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이거 무너지게 된다면 사실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죠. 최소 많이 빠진다면 3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난 전도점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좀 주면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탈출하기 영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7만 원 선이 무너진다면 손절하시는 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물론 이미 알려진 기업이긴 해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괜히 투자하셨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이런 건 손대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7만 원 무너지면 손절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반등 나갈 때 탈출하시면 되니까 반등 나오면 걱정 없이 본전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쯤에서 그냥 분할 매도에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기 종목은요. SP소프트고요. NC소프트요? SP소프트. SP소프트요? 네. 네. 23,000원의 15%입니다. 23,000원의 15%요? 네. 비싸게 샀네요. 네. 일단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본전 탈출의 꿈은 저봅시다. 너무 비싸잖아요, 일단. 중요한 건 싸게 사야 돈을 벌 수 있고 본전 찾는다는 것도 어쨌든 내 본전이 가까워야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건데 너무 비싸게 사면 이거 어떻게 본전을 찾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청자님 지금 사는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의 아파트가 시세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 3억 5천에서 5억 정도 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주변에 아파트가 있다면 3억 5천에서부터 한 5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주변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17억에 사면 그 본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힘들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SP 소프트를 내가 본전 못 찾는다고요가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이 가격은 너무 고가에 올라왔을 때 비싸게 사셨거든요. 일시적으로 한번 빵 올라간 자리에서 거기에 너무 비싸게 사버리다 보니까 이 기회가 다시 온다고 보기엔 조금 힘들어요. 특히나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3년 내도록 빠지는 경우들이 거의 10종목 중에 한 9종목이 그렇게 빠져요, 그냥. 상장하고 난 다음에 초창기에야 신제품 효과라고 하죠. 우리 왜 물건 같은 거라든가 상품 같은 거 옛날에 허니버터칩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그 막 사람들 먹고 싶어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없었죠. 없어서 난리였어요. 그때 한동안은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허니버터칩 막 사람들 먹으려고 난리 났나요? 지금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신경 안 쓰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유행이라는 게 있고 관심이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건 갑다, 좋은 건 갑다, 좋은 건 갑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청자처럼 SP 소프트를 막 2만 3천 원에 사기도 하고 2만 2천 원, 2만 5천 원 사기도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막 나도 사 먹어봐야지, 나도 사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초창기에 거래량도 많이 발생이 되고 초창기에 시세를 내기도 하는데 그 이후로는 보통 이제 잊혀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 효과 말고는 SP 소프트라는 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아직까지 너무 부족하거든요. 시청자님, 이게 무슨 기업인지 정확하게 모르실 겁니다, 아마.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AI인데 뭐 하는데요, AI에서. AI라고만 띡 하는 게 아니라 AI에서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방금 만들어진 회사 같은 느낌인 건데 이걸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매매를 해왔던 기업들도 정확하게 뭐 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는 판에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이런 종목들을 누가 연구를 하고 누가 관심 가지고 누가 이걸 들여다보겠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뭐다, 어떤 기업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어떤 산업에서 어떤 걸 하고 있구나라는 게 아니라 그냥 AI 관련 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이제 입장, AI 관련주라는 신규 상장된 AI 관련주라는 타이틀을 빼고 나면 이제는 별로 볼 릴 없어요. 왜냐하면 AI 관련주는 얘 말고도 시장에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관련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AI 관련주인데 이걸 SP 소프트를 사야 되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빨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빠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보호 예수 물량이라고 있습니다. 상장되기 전에 이 회사의 주가는 아마 1,000원 내지 500원 또는 300원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가치가. 그러니까 상장될 때 엄청나게 뻥튀기 돼서 상장을 해요. 많게는 적게는 뭐 한 30배, 많게는 한 100배에서 200배까지도 뻥튀기가 돼서 상장을 합니다. 100원짜리가 2만 원이 돼서 상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만큼 상장할 때 엄청난 뻥튀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지금 엄청나게 그 뻥튀기가 된 상태에서도 더 올라온 걸 사버렸거든요. 이거를 지금 제가 본전 찾을 수 있겠네요라고 말하면 너무 희망 고문이고 책임감 없는 상담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보호 예수 물량이라고 그렇게 싸게 들고 있던 사람들이 상장해서 팔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팔아내면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니까 못 팔게끔 6개월과 1년과 2년,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 예수 물량 보호를 합니다. 너희 팔지마. 1년 동안 못 팔아라고 걸어놓는데 그거 끝나는 순간 팔아재킵니다. 그래서 그 끝나는 순간 주가가 20% 푹 빠지고요. 또 잘 버티는 줄 알았는데 또 보호 예수 물량 또 다음 단계가 끝나는 순간 또 20% 푹 빠지고요. 계속해서 하락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끝머리가 어떻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SK바이오팜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종목들의 말로를 볼 수 있습니다. 차트 모양 지금 보이세요? 네. TV보여 지금 차트 모양 보이시는데 시청자 들고 있는 자리 이 정도짜리 된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렇게 내려가서 바닥을 겨우 그 밑에서 겨우겨우 잡아가는 과정들이 생기게 되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뚝 떨어진 거 보이세요? 차트 여기 갭 떨어지면서 막 이거 17%, 11% 이렇게 빠진 거 보이세요? 네. 이런 자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호 예수 물량 나오면 저런 식으로 푹푹 빠집니다. 그냥 빠져가지고 반등 나가나 싶었는데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하면서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는 탈출이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게 맞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거는 탈출을 본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불가능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본전 없이 그냥 손실 날 각오로 만약에 탈출한다 하면 한 번의 기회 정도가 생기는 게 보통 상장했던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18,000원대 같아요. 8,000원대쯤에서 잠깐 단기 반등이라든가 약간 슈팅이라든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렇게 나오면 12,000원 내지 한 13,000원까지 일시적으로 올라가줄 수 있는데 그때 손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싫다. 나는 그렇게는 싫은데요. 손실 너무 나서 싫은데요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전 찾는 거는 포기하셔야 되고요. AI 관련 테마가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무슨 뭐 하는 기업인지 정확하게 지금 읽어보더라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아, 버추얼 비즈니스 이런 거 하고 있구나. 가상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현실이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도 엮여 있긴 하나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그 이상은 저도 이 회사를 연구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테마라든가 메타버스 테마로 엮이게 된다면 한 번 정도 슈팅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바닥 잡으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3년 동안 바닥 잡는 거는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2027년쯤에 바닥 잡는다 생각하고 그때 추가하면서 산다 생각하고 이건 없다 생각하고 가져가셔야 뭐 좀 대응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중간에 섣불리 대응하게 되면은 비중만 커지고 몰리는 금액만 많아지고 더 고통받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자리에 매수하셨을 겁니다. 좋다 해서 샀든 뭘 몰라서 샀든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렇게 안 사시는 게 중요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걸 최대한 잘 해결하는 방법은 시간을 아주 오랫동안 3년, 4년, 5년 투자해버리는 방법과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시청자님 투자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제가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 내가 3년, 4년, 5년 투자해가지고 추가하면서 해가지고 탈출하는 거를 노려볼 건가 승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한번 해볼 건가 5년이나 한 4, 5년 정도 뒤에 수익을 내는 걸 노려볼 건가 아니면 이 종목이 반등 나갈 때 1만 3천원, 1만 2천원쯤에서라도 반토막 정도 낫지만은 그냥 손절하고 나가서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면서 조금 경악심을 가지고 깨우침이 있을 것인가에는 스스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연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동방이고요. 동방이고요. 매숟가락 비중이요? 3740원의 20%예요. 오늘 사시겠나요? 네. 오늘 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올랐을 때 사서.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전문가 생활을 10년 하면서 상담방송만 10년을 하고 있거든요. 돈 잃는 사람들 다 이렇게 사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면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돈을 잃고 있는 투자자들의 거의 한 98% 정도 이렇게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1%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셔도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주식을 왜 합니까? 물어보면 돈 벌려고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냄비에 물을 넣어서 라면을 꺼내면 너 뭐 하는데 하면 라면 먹으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냄비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어서 라면 봉지를 꺼내서 있을 때 누가 저한테 너 뭐 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라면 먹으려고 한다면 아, 그래. 제가 냄비에 물을 넣고 봉지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라면 뜯어서 너희를 준비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 라면 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고 도끼를 들고 나무를 막 때리면서 너 뭐 하는데 하니까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하는 행동이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건 돈 벌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네. 돈 벌려고 하면 이렇게 고점에 사는 행동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구나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네. 그런데 이건 싸게 산 게 아니라 동방이 지금까지 최근 이 2, 3년 중에서 가장 비쌌고 지금 올라오게 된 이 이유가 이제 위메프랑 팀원 사태 때문에 반사이익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왔어요. 왜냐하면 동방이라는 이 회사가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류 컨테이너 터미널 물류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물류센터를 누가 이용을 하느냐 하면 쿠팡이 이 회사를 거의 전담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팀원하고 위메프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쿠팡을 쓰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이번에 단기 테마가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팀원하고 위메프가 그렇게 됐다 해서 오늘부터 갑자기 쿠팡 써야지 하셨어요. 오늘 이거 사실 때? 아니요. 팀원, 위메프 나랑 상관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미 쿠팡이 많이 쓰고 있고 쿠팡이 먼저 대세인데 뭘 요즘은 그렇잖아요. 깨놓고 요즘 쿠팡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단순 테마인데 그거를 지금 이유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렇게 비싸게 사셨다라는 것은 운에 맡겨야 됩니다. 내일 월요일 만약에 쿠팡의 매수의 어떤 흐름이 남아 있다면 만약에 지금 이게 봅시다. 지금 현재 단일과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간에서 벌써 1.2% 빠졌네요. 단기 테마로 끝나서 3시 반 딱 끝나고 난 다음에 4시부터 시간의 장이 열리는데 4시부터 6시까지 지금 사람들이 이거 이거 올라올 종목 아닌데 싶어서 팔았나 보죠. 1.2% 빠졌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도 1.2% 이상은 좀 빠져서 출발한다는 거고 근데 그 정도 빠졌을 때 야 티몬하고 저기 뭐냐 위메프 망했대 쿠팡 이제 대박이래 동방 앞으로 대박일 거야 하면서 더 비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시청자님이 탈출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 없이 야 이거 내가 지금 2,400원 사고 2,800원 사고 했는데 뭐 티몬, 쿠팡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왔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데 난 팔아야지 하면서 파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가가 쭉 내려가서 3,000가에 밀려가지고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많을지 우리가 월요일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운에 맡겨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차트 분석을 해주세요. 기업 분석을 해주세요. 기업이 좋은데 오늘 올라온 이유가 기업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기업이랑 상관없이 올라왔는데 기업이랑 기업을 분석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실 동방이라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에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해서 밑에 있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본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기업인데 이렇게 일시적인 테마로 사셨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정고점들 뚫지를 못했기 때문에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이거는 2,500원 내지 2,0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운에 맡기지 마시고 만에 하나 이게 정말 그렇게 더 비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급등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월요일 팔아가지고 올바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나쁜 기업 아니니까 그냥 기다렸다가 2,500원이든 2,000원이든 좀 이렇게 빠지면 좋은 기업이니까 그때 사시는 게 어떨까 싶고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종목 사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거는 돈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매매는 아닙니다. 네. 잘못 샀어요. 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그냥 주식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죠. 이거 오늘 그럴 수 있는데 내일 또 그러거나 다음 주에 또 그러거나 다음 달 또 그러면 그냥 주식 계좌를 빨리 없애버리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돈을 잃어요. 그래서 빨리 고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은 강연의 일정을 조금 체크 한번 해보고 이번 주 토요일 내일과 모레 일요일에 강연 어디서 하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은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 토요일은 노원 그리고 일요일은 원주에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토요일은 평생교육원 4층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1시까지 많은 분들 와주시면 노원에서 내일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요일은 제가 원주로 갑니다. 원주에 또 원주시티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주시티호텔 3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혁신도시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들 유튜브에도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는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해성DS입니다. 해성DS라는 종목을 5만 천 원의 비중 10%를 사셨다라고 합니다. 일단 5만 천 원의 비중 10%를 담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런 해성DS와 같은 차트 모양은요. 지는 해 중에서도 완전히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쌍봉을 그리고 있는 이런 차트 모양을 그렸을 때는 종목 안 사는 게 좋아요. 물론 바닥을 잡는다고 해서 더 안 떨어지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려있을 때 유리한 자리가 있고 불리한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하락의 초입부에서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수익 내는 것과 내가 여기가 저점이다 싶어가지고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내는 건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년, 2년 기다리는 것과 한 6개월, 8개월 기다리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 투자가 메리트가 높은 거는 덜 기다려도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 투자라는 것이 제일 좋았는데 이거는 지금 쌍봉을 그리면서 내려갈 타이밍에 놓여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성DS라고 하는 이 기업도 사실 저렇게 잘 버텼던 이유가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고 거기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딱 쏠릴만한 반도체용 패키지라든가 반도체 부품, 장비 이런 쪽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도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가 막 날아갔을 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같이 갔었고 그리고 조금 밑으로 빠졌다가 삼성전자 SK인X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HBM이니 머니야 이야기할 때 그때도 올라가고 2차전지 때도 올라가는 여러 가지 쪽으로 엮이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테마 자체가 이제는 좀 지는 해가 돼버렸고 약간 스스로 친다면 이제 활활 타올라가지고 하얗게 돼가지고 하얗게 되다 못해가지고 부스러지기 시작한 약간 재화 같은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장 안 좋은 것까지 만나서 더 급하게 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지난 전저점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3만 6천 원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면 사실 이제 좋은 기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청자님은 지금 여기 사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지만 안 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실적 좋나요? 안 좋나요? 좋은 기업이죠. 반도체 패키징이라든가 반도체 산업들 나쁘나요? 좋나요? 좋은 기업이죠. 그러면 같은 해성DS라는 기업을 5만 천 원에 사서 들고 가실래요? 아니면 3만 원이나 2만 5천 원짜리 혹시나 기회를 준다면 저기 사서 들고 가실래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대답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갔을 때 사는 게 유리한 자리였던가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는 시청자님 결정하셔야 되는 게 저점 깨질 때 손절하시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중을 더 실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원 내지 2만 5천 원 사이쯤 내려올 때 저기까지 내려온다면 저기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시간을 두고 내려갈 것 같아요. 저기까지 내려간다면 저는 그때서야 추가하면서 하기 참 좋은 자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이 해성DS라는 종목을 살 의향이 있습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려온다면 참 좋은 자리가 되는 거죠. 안 내려온다면 저는 이 종목 말고 다른 거 할 거 많으니까 다른 거 하면 되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손들어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대신에 이제 시간 투자를 하실 건가 아니면 지금 내가 짧게 정리하신 다음에 기회를 잡아볼 것인가 인건데 시청자님이 매수할 수 있는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실력이 충분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손들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거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물려있지만 굳이 손들어 하시지 마시고 그냥 저점이 3만 5천 자리가 무너진다면 2만 5천 원 내지 2만 원 자리쯤에서 한번 승부수를 좀 던져보자. 저기까지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빠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3만 원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보통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갔을 때 한 번 정도의 반등을 더 주고 이렇게 약한 반등을 주고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5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4만 5천 원 내지 5만 원쯤에서 한번 다시 한번 상담하셔가지고 정리해야 될지 아니면 가져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논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손들보다는 기다려서 반등을 노려보시거나 아예 저 밑까지 내려가는 걸 기다려가지고 추가하면서 대응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투자한다 생각하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매수하셨다라고 합니다. 2만 5백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0%라고 하셨네요.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권기숙님께서 만약에 집에 모니터가 6개가 있고 내가 아침 9시부터 해서 한 3시 반까지 주식을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종목으로 대응을 하고 매매하시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다른 걸 하고 계시거나 다른 일이 있으시거나 돌봐야 될 것들이 많거나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아서 주식을 매일같이 보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 사가지고 수익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타이밍 잡기도 어렵고 온다 하더라도 놓치기가 일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엑시콘처럼 급등락을 반복하는 기업은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때 제일 핫했던 기업이잖아요. 반도체 기업들 막 올라올 때 얘도 같이 올라가가지고 반도체 메모리 모듈 테스트 이런 것 쪽으로 엮여있다 보니까 한때 같이 급등 나왔던 거라서 사실 이런 기업들 왜 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는 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SK 아닉스랑 삼성전자가 지금 지는 해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질 것 같지 않아요. 단기 반등 조금은 줄 것 같거든요. 예를 든다면 에코프로를 제가 예를 많이 드리게 되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냥 빠지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상한가 같죠. 그냥 주구장창 한 번도 반등 없이 빠질 것 같았는데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로 아예 반등도 한 번도 안 주고 밀려내려가다가도 급등 나와서 7%대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다음 날 조금 이어서 4%대 급등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한 20, 30%까지 더 줄여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엑시콘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매도 타이밍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먼저 팔려고 하다가 서로 팔지 않고 버틴 사람들이 어제 팔 걸 어제 팔 걸 하면서 지금이라도 팔자 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떤 반대편에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비싼 게 지금 이만큼 떨어졌다고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균형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주가가 안 떨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매수세가 조금 더 위에 서는 순간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 타이밍이 우리가 언젠지 정확하게 심리를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반등 나갑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심리상으로 지금 SK아이닉스 다시 또 반응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 보게 되면 SK아이닉스 지금 사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하는 분들 많아요. 옛날에 테슬라도 그렇게 하다가 물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도 고칠 수가 없는 약간 버릇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 타야 돼. 지금이 막 차다. 뭐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위기상 반등이 조만간 아마 다음 주나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 반등 나올 때 저는 개인적으로 2만 원 내지 2만 천 원쯤에서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등의 힘에 따라서 강하게 올라가면 2만 4천 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거는 거래량과 힘의 크기에 따라서 가파르게 한 번에 올라가버리게 되면 고민하지 마시고 2만 2천 원대에서 2만 4천 원대 사이쯤 판다 생각하시고요. 너무 비실비실로 올라온다 생각이 든다며 그냥 빠르게 정리하셔가지고 이런 기업에서 탈출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유튜브 언론 종목이죠. 바로 보도록 합니다. 다날입니다. 다날 지금 비중 4,400원에 비중 5% 정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 다날이 정말 많이 내려와 있죠. 거기다가 다날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을 보게 되면요. 얘가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적당하게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내려왔을 때 좋고 얘가 전자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또 팀에프라고 하죠. 팀원과 위메프를 합쳐가지고 팀에프라고 하던데 그런 팀에프 사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반사익으로 얘도 조금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드가 끊기고 이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환불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반사익인데 글쎄요. 얘는 그런 반사익익 말고도 전자결제 서비스들은요.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도 지금 유튜브 쇼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제 시스템 온라인으로 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14 막 급등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날도 저는 그런 테마에 엮여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 전자결제는 앞으로 점점점점 많이 쓰고 지금 우리 현금 많이 안 쓰고 계시죠. 현금 이제 거의 안 본 지 오래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카드와 전자결제 이쪽으로 더 많이 넘어가게 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로 가져가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 한 5% 정도라고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현재 지금 내 매숫가랑 지금 4,400원에 이렇게 매수하셨단 말이죠. 매숫가랑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진행되고 있는 이 가격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괴리감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추가 매수 안 해도 얘가 올라오면 슝 하고 지나가서 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해도 올라가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지금 여기가 바닥이면 참 좋은데 바닥을 누가 섣불리 맞출 수 있고 섣불리 바닥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딱 한 무료밖에 없습니다. 4로 시작해서 끈으로 끝납니다. 4기꾼 말고는 없어요. 바닥이 여기입니다.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뭐 4기꾼도 아니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되고.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얘가 밑으로 밀려내려가거나 지금 여기서 시청량이 매수하신 선이 첫 번째 위쪽 빨간선인데 아래쪽이 그래도 바닥 라인에 좀 가깝죠. 눈에 보이는 바닥으로 친다면.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들랑 3,600원에 가깝게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여기죠. 아래쪽에. 지금 여기 아래쪽에 색깔을 좀 바꿔드린다면 검은색으로 바꾼 이 까만 선에 가까운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걸 밑으로 깨고 내려갔을 때 그다음 바닥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이거는 장기로 가져왔을 때 유리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가 지금 너무 좋고 비중은 조금 덜 실었기 때문에 아쉬운데 그러면 3,600원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확인을 한번 해보고 지지 라인 확인을 한번 해보고 비중을 조금 5% 정도 정도로 더 실으시는 방법 그리고 아니면 무너지고 내려갔을 때 오히려 비중 한 20%까지 그냥 과감하게 늘려버리는 방법이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시간을 두고 투자했을 때 돈을 벌기 굉장히 쉬운 종목이니까 그냥 이 종목 하나만 잘 건드셔도 다른 종목 자꾸 사지 마시고 비중을 이 종목에 좀 많이 실어가지고 가져가신다면 시간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탄력 좋잖아요. 올라갈 때 쫙쫙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단할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추가 매수를 방금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기 서울옵션 있잖아요. 30%고요. 12,000원에 샀어요. 일단 서울옵션은 제가 정확하게 올라간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저는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근데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게 서울옵션이라고 하는 이 종목이 사실 어디에 엮여 있는 기업인가 하면 가상화폐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엮여 있어요.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 NFT 같은 거 옛날에 한창 유행했을 때 그때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옵션, 경매 이런 쪽들이 우리가 뭐 일반인들은 뭐 도자기, 미술품, 조각 이런 것들 뭐 경매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이 서울옵션에서 경매를 하는 게 예전에 NFT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그림, 거기에 이제 약간 이렇게 워터마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개별 표식을 붙여가지고 약간 경매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콘이라든가 그림 하나를 엄청 비싸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은 다 똥값 됐다고 하죠. 그냥 표현을 한다면은. 막 십몇억에 팔렸던 것도 지금 한 100만 원도 안 하고 그렇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이제 재벌들의 돈의 과시였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믿음으로 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 때문에 한창 급등 나왔다고 지금은 별 볼일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다시 올라간다면은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상화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상화폐가 지금 한창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을 찍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가지고 현재 자리에서만 7, 8천만 원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트코인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여기서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지금 이제 미국 대선에서 저기 뭐냐 트럼프 후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마다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관련 가상화폐 시장이 좀 꿈틀거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상화폐를 잘 안 보니까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쪽으로 움직여준다면 얘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 대선 전에 저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엮여 있는 기업들 많은데 얘도 그쪽으로 엮여서 한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뭐 근거 없는 추측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뭐 전문적으로 서울옥천에서 대해서 분석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비트코인 전문가인데요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시세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점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올라갈 것 같다. 진짜 느낌 말고는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상황 속에서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는데 제 느낌만 믿고 추구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느낌만 믿고 추구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좀 어설프잖아요. 제가 신내림 받은 것도 아니고 귀신 씌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디 뭐 아기 동자님 모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장군님 모시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추구하면서 하라고 말씀드리기에 너무나 어설퍼어서 저도 이거는 추구하면서 못 드릴 것 같고요. 당기만 등 나온다면 그냥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미국 대선 전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들고 있다가 그냥 팔을까요? 그때까지 들고 있다가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좀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중에 비트코인을 거래로 사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디지털 화폐를 좀 더 빨리 당기겠다. 그래서 비트코인 쪽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비트코인 시장이 조금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을 많이 안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좀 유리하다라는 이야기 나올 때마다 꿈틀거리거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라는 이야기 이후에도 꿈틀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미국 대선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가져가시고 추가 배선 안 하시고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냥 홀딩 의견드리고 어디까지 튀어오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아마 호재의 힘에 따라서 본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냥 홀딩 의견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운에 맡겨야 되는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B 솔루션. 다시 한 번요. HB 솔루션. HB 솔루션이요? 뭐 이렇게까지 많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저기 만 삼백 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좋아가지고요. 왜 좋아요, 이 종목이? 아니, 그 방송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네. 방송에서 좋다는 종목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돈 벌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면 뭐 방송에 나온 종목들이 뭐 아무런 검증도 안 되고 뭐 안 좋아서 추천한 건 아니겠죠. 좋으니까 추천했을 거고 다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그거를 조금 이렇게 걸러듣고 좀 분석을 하고 약간 내가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 예. 그런데 주가가 만 500원까지 올라갔던 건 옛날이고 시간은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시간도 다르고 타이밍도 다르고 계절이 이미 다른데 이거를 지금 사셔가지고 저는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만 좀 해보셨다면 이렇게 안 샀을 것 같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만 원까지 올라간 종목이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시장이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최근에 주가 빠져내려간 상황이 거의 뭐 22%까지 이렇게 급락 나온 거는 일단 뉴스가 있었나 보죠. 뭔가 안 좋은 뉴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뉴스를 볼래 해도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은 그래서 보기가 조금 힘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지금 이게 뭐 내려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 지금 사가지고 이득 볼 수 있는 자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급락매매라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단기 반등이 나가기도 해요. 근데 일단 그렇게 반등 나가려고 한다면은 테마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HB 솔루션이라는 이 기업 자체가 뭐 지금 보시면은 레진도포, 검사 설비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반도체 측정, 디스플레이 장비, 검사 장비 이런 걸 만들고 있다 보니까 뭐 일단은 단기 반등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 반등이 이제 나오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얘가 내려가다가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최근 떨어질 때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가지고 이걸 지금 누군가가 단기 단타 세력들도 아직까지 매집하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당장 내버려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4천 원 정도까지 내려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만 원까지 올라간 종목이라고 하면 당연히 4천 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만 원까지 올라간 종목이 내려왔으니까 1만 원까지 다시 올라갈까라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반대로 2,800 원까지 내려간 종목이니까 2,800 원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4천 원까지 밀린다고 했을 때 저기서 단기 반등이 나간다면은 5천 원대 정도? 5천 원까지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5천 원에서 한 본전 언저리 정도까지는 올라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 때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여나 이게 4천 원 자리를 무너뜨리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하락세가 지금 굉장히 살벌하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빠지면 4천 원대 무너지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난번 행태를 봤을 때 급락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힘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마 4천 원대에서 머물다가 5천 원 내지 6천 원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 나가줄 것 같습니다. 그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이거 반등이 저기서 만약에 안 나온다면은 어쩔 수 없는 장기 투자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5,800 원 자리가 좋은 장기 투자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단기 반등이 6천 원까지 안 나간다 하더라도 5천 원에서 5,500 원 사이쯤에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 밑으로 빠지면 4천 원에서 3천 원쯤에 팔았던 물량을 다시 사서 매수가를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 비중도 이렇게 80%나 들어가신 의도를 잘 모르겠고 이 종목을 왜 여기서 사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 너무 어렵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요. 단기 반등 나갈 것 같으니까 단기 반등씩 정리하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비중을 너무 많이 싣지 않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보신 것처럼 급락 매매가 쉬운 매매는 아니에요. 급락을 했을 때 샀을 때 좋은 종목들이 있긴 한데 그것도 급등 매매만큼이나 굉장히 어려운 매매입니다. 그래서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것도 옳지는 않고요. 올라갔다고 따라 붙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찰이 필요한 게 주식이다 보니까 강연에도 오시고 상담방송 보시면서 많이들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짚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받으신 적 있나요?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